안녕하세요 가수 DK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노래는 듣고 다니냐와 함께 진행했던 DK 거짓말 커버 컨테스트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영상 하나하나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서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들은 너도 날 그리워할까 생각이 날까 거짓말이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그 영상 하나하나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서 너도 날 그리워줄게 너도 날 그리워줄게 내 마음으로 보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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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널 사랑해 거짓말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여러분께서 정성들여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감상했습니다. 오는 내내 제가 다 이렇게 울컥 했는데요. 지금부터 소중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 우승, 여자 우승, 그리고 노래 실력을 떠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준 노력팀에게 이렇게 세 팀을 선정했습니다. 먼저 남자 우승에는 오동원님, 그리고 여자 우승에는 이나영님, 그리고 노력팀에는 저에게 아주 큰 웃음을 안겨주는 한혜진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가해주신 다른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. 제가 이 영상들은 평생 간직하고 싶을 만큼 저에게는 참 감동이었습니다.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DK의 거짓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은품 드리는 이벤트날 세 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